태진아씨입니다. 동반자로 갈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삿날 비축되어 오신 모든 분들 부자 되세요 당신은 나의 동반 동반은 나의 동반 내 생을 재고 있어 여러분과는 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살고 하나의 발자취만 해 당신만을 사랑해요 내 꿈 반전 당신은 나의 동반 영원한 나의 동반 영원한 나의 동반 내 생을 재고 있어 여러분 당신은 나의 동반 영원한 나의 동반 내 생을 재고 있어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나의 동반 영원한 나의 동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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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나의 동반 당신은 나의 동반 영원한 나의 동반 영원한 나의 동반 내 생을 재고 있어 여러분과는 남이었어 여러분과는 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아버지 영원한 나의 동반 나의 동반 영원한 나의 동반 영원한 나의 동반 영원한 나의 동반 여의 동 Ole 안녕하세요 저기 밑에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가 온 줄 알았다고? 안녕하세요 진짜 이게 비싸요 그리고 저쪽에 우리 장기면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저기 앉아계신 저분들에게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크게 보내주시고 우리 음향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내일까지 한번 뺑이 좀 쳐주시오 내일까지 내일까지 고생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전야저희 나왔으니까 흥겹게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진아 선배님 노래 한 곡도 모셔드릴까요? 네 사실은 어르신들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노래가 많이 유행됐으니까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사랑은 돈보다 좋다 다행히 사랑에 흐르는 밤에 사랑에 가쓰는 밤에 세상 다 준다 해도 사랑가 바꾼 순 없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랑가 바꾼 순 없어 사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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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우가 더 좋는데 사랑에 울어서 보고 사랑에 웃어 돼봐 사랑에 울어서 보고 사랑에 웃어 돼봐 세상 다 좋다 해도 사랑 나만 끌 순 없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랑 나만 끌 순 없어 사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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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보다 좋다 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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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에 미쳐도 사랑에 오리네 바다 사랑에 울어도 사랑에 웃어도 바빠 세상 다 좋다 해도 사랑 나만 끌 순 없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랑 나만 끌 순 없어 사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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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보다 좋다 사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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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보다 좋다 난이 랑 마니랑 난이 랑 난이 랑 난이 랑 난이 랑 난이 랑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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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안 할 씨구 전부 씨구 보러 갔고 내가 보러 돌아간다 황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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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이면 간다 너를 두고 갚는다 황진이 너를 위해 나를 사랑한 나의 황진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개나리도 피고 진덜레도 피고 복구비가 울리는데 보고파서 어떻게 살까 넌 수버둥 늘어지고 보람이 내리면 보고파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가야지 너를 위해 가야지 황진이 너를 위해 기대해 사랑한 나의 황진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자 이어집니다 다 같이 내 사랑은 경상도 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장기면 뿐이고 좋다 저기에 있어도 장기면 뿐이고 이 넓은 세상은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장기면 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 보고 가고 이 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장기면 뿐이고 돈 많아도 장기면 뿐이고 이 넓은 세상은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장기면 뿐이다 고홍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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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뿐이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지테이션 가수 태치라씨였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방송 부탁드릴게요